와이엇 열 십일 열일주 몇번씩 온거야 얘네들은 동동태비 겁나서 도망갔냐 이쁜이 이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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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뇌종아는 먹성이 좋아요 순둥 아가 얼굴 좀 자세히 봐 넌 넌 넌 오래됐는데 엄마가 많이 좀 안아줄까? 집에 와 밥 먹으러 쌈을 잘하지 이 새끼들 쟤랑 싸왔니? 니가 세긴 센가보다 쟤가 뚫었대 완전 이빨아 뚱뚱탭이 어디갔니? 계속 도망갔어 잠재가 아이 녀석아 얼굴 좀 봐 얼굴 안 보여주네 헤헤헤 10시비 열일인지 몇 벌씩 온거야 네들은 뚱뚱탭이 겁나서 도망갔냐? 이쁘니? 이쁘나? 아가 델 복생이 야 짜샤 알이 너 포스가 대단해 아직도 겁이 많구요 얘는 너무 고단한가 봐 도망갔었는데 곁을 내주네요 아가 순둥아 조용히 좀 해 야! 쉿 쉿 두 녀석아진 먹성이 좋아요 순둥 아가 얼굴 좀 자세히 봐 넌 넌 넌 오래되는데 엄마가 많이 좀 안아줄까? 집에 와 밥먹으러 쌈을 잘하지 쟤랑 싸웠니? 니가 세긴 센가보다 쟤가 쫄었대 완전 이쁜아 똥똥탭이 어디갔니? 계속 도망갔어 잠재가 아가가 얼굴 좀 봐 얼굴 안 보여지네? 흐흐흐